우리가 AsyncTask라고 하는 것, Thread에서 UI를 접근할 때는 핸들러를 쓰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AsyncTask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면 그 안에서 Thread로 동작하는 코드와 UI를 접근하는 코드를 메소드로만 분리를 해서 코드를 같이 넣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따르죠 그래서 AsyncTask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ProgressBar로 보여주는 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이 코드를 변경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이 코드 한번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 볼게요 우리 책하고는 약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AsyncTask 만드는 거는 똑같이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MyProgress라고 하는 거를 수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책에 있는 코드 그대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시작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ProgressBar 똑같이 진행되는 거를 이제 AsyncTask로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AsyncTask 방식은요 똑같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Thread를 상속하듯이 똑같이 AsyncTask라고 하는 거를 상속해 볼 거예요 자 ProgressTask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자 이거를 AsyncTask를 상속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Enter를 치면 AsyncTask를 쓰게 되는데요 꺽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과로 Enter 치면 클래스가 하나 정의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정보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다가 일단 String이라고 하고요 Integer, Integer 이렇게 넣어봅니다 와 굉장히 복잡하죠? 꺽쇠 표시 뒤에 3개의 타입을 기록을 했는데 자 이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기서 이 안에다가 콜백 메소드를 추가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Generate, Implement 메소드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Doing Background라고 하는 걸 꼭 만들어야 된다고 돼 있죠 지금 OK 눌러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의 메소드를 더 추가를 해 볼 텐데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하고요 Override 메소드 한 다음에 자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중에서 자 OnPostExecute라고 하는 거 하고 OnProgressUp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택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OK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가 순서대로 하면 이런 과정이 되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이 Progress Task라고 하는 Async Task를 실행을 하면 자 Doing Background라고 하는 게 실행이 돼요 자 자동 콜백 메소드니까 자동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Doing Background는 쓰레드 안에 넣는 코드를 이 안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드 안에서 어떤 게 동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Async Task 여기서 String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String 타입 뒤에 점점점이 붙으면 이건 가변 길이 파라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의 문자열이건 여기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nteger라고 하면 OnProgressUpdate의 Integer 타입으로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Integer 이 세 번째 거는 이 PostExecute의 타입을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String, String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도 전부 다 String으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Doing Background라고 하는 거 안에서 어떤 값을 리턴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 값을 전달을 받는 게 이 OnPostExecute거든요 여기에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것과 이 타입이 같은 타입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각각의 메소드와 용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뭔가 처리를 하는 코드는 여기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만약에 UI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되는 시점에 여기다 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 메소드가 우리가 원할 때 호출되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 안에서 PublishProgress라고 하면 이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이쪽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완료가 여기서 되게 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만들어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했던 코드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 안에서 마찬가지로 Value 값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자 0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 주고요 Doing Background 안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실행이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While True 라고 하고 우리가 넣었던 코드를 Doing Background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While True 라고 하고 Value가 100보다 크면 Break를 하겠다 그리고 1씩 증가를 하겠다 자 0.2초마다 한번씩 잠깐 쉬고 다시 넘어가서 한번씩 실행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에는 Handler.Post 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쓰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 메소드를 쓰겠다는 거예요 Publish 아이고 이게 터치패드가 자꾸 눌려서 자 여기에 Publish Progress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하나 넣어줘요 자 Value 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Publish Progress 를 하게 되면 On Progress Update 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자 밑으로 가서 이게 호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출되면 이 파라미터로 우리가 여기 Publish Progress 넘긴 이 파라미터가 이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Progress Bar.Set Progress 라고 하고 여기에 Values 라고 하는 거에 0번째 자 이게 되겠죠 그거를 Int Value 라고 하는 걸로 Integer 타입이니까 자 Int Value 라고 하는 거라면 Int 타입으로 Primitive 타입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되시나요 Publish Progress 라면 On Progress Update 가 호출되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UI 업데이트를 하면 이건 뭐예요 자 핸들러에서 실행을 하듯이 핸들러에서 실행을 하듯이 UI 업데이트 하는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Doing Background 안에서 자 Value 값을 리턴을 해보죠 그러면 마지막에 다 과정이 끝나고 나서 On Post Execute 라고 하는 게 호출됩니다 자 그럼 그때 자 토스트 메시지만 하나 띄워 볼게요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완료됨 이라고 하는 메시지만 하나 간단하게 찍어 봅니다 자 토스트 점 오오 삭제가 됐네요 자 토스트 점 Length Long 점 Show 라고 하는 거를 띄워 보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책에 있는 것보다 더 단순하게 간단한 코드만 입력을 해 본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Progress Task를 한번 써보자는 거죠 여기서 버튼이 클릭되면 자 Progress Task 라고 하는 걸 가지고 Task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New Progress Task 그 다음에 이 Task.Execute 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문자열 자 시작 이라고 하는 자 시작이라는 문자열은 사실상 뭐 사용이 안 되는 문자열인데요 이 시작을 넣으면 Doing Background에 문자열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자를 하나 넣어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Task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어떤 형태로 얘가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문제는 없는지 에러는 안 나는지 여러분 입력한 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오! 정상적으로 되네요 우리가 이번에는 자 Async Task를 상속한 Progress Task를 쓴다는 거예요 Async Task가 Doing Background에서 값을 증가시키고 Publish Progress를 통해서 UI 업데이트까지 Async Task 클래스 안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자 마지막에 On Post Execute라고 하는 게 실행이 되면서 자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보이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없이 잘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sync Task를 상속해서 자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자 Thread에서 Background 죠 결국에는 Thread에서 동작하는 코드와 UI 업데이트하는 코드를 같이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Async Task는 워낙 뭐 실제 앱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 요즘에 와서는 이 Async Task를 많이 씁니다 자 이 Async Task를 많이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 안에다가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코드들을 한꺼번에 넣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코드하고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능에 대한 처리를 Thread를 쓴다고 하더라도 같은 코드 안에 같은 클래스 안에 코드를 넣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장점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Async Task에 대한 걸 해봤고요 이제 우리 Thread라고 하는 걸 했다면 Thread를 이용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프로그레스바를 동작시킨 것도 결국에는 애니메이션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 값이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Thread가 알아서 값을 바꿔준 겁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어떤 이미지를 넣고 이미지가 하나씩 하나씩 변경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read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변경되게 만들거나 그래픽이 변경되게 만들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 애니메이션의 기본에서 트윈 애니메이션을 해봤지만 그 트윈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볼 겁니다 근데 이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확대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처리를 하죠 근데 계산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옛날에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즉 만화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를 똑같이 여러분이 코드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니메이션 조금 있다가 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마wich voulais prisons 안내 라고 말씀하셨써